자 드디어 도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수평선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소실점 먼저 찾아도 좋을 것 같아요. 소실점이 그냥 여기 보이죠? 이렇게. 뭐 길, 택시, 건물 전부 다 일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 소실점과 수평선은 만나게 돼 있어요. 수평선 위에 또는 재평선 위에 어딘가에는 소실점이 있게 돼 있다. 그중에 오늘은 여기에 있다. 자 그럼 여기는 수직선도 잘 찾을 수 있어요. 보통 이 소실점 위치에 수직선이 있게 마련인데 이 길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절로 소실점을 향해서 줄어들어 가죠? 기울기를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수직선이 있지 않을까 표시해 볼게요. 소실점이 여기 정도 있고 거기에서부터 수평선이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수직선이 있다. 나머지 길을 한번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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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건물 볼까요? 건물도 앞으로 오면서 점점 건물들이 커져요. 그 옆에 창문이나 요철들을 보면 기울기들이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죠? 이거를 소실점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실점 하나로부터 앞으로 햇빛처럼 햇살처럼 다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문이 점점 이렇게 많이 기울잖아요?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늘과 맞닿아 있는 핀딩의 옥상 모양들 이런 거 우리가 스카이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보면 이쪽 옥상 위에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자 이 사진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면 똑같아요. 소실점이 보이나 한번 살펴보시고 수평선이 보이나 또 한번 보세요. 수평선 보이세요? 여기쯤 되지 않을까요? 소실점은 저 뒤에 어디로 숨겨져 있어요? 자 앞에 건물과 택시가 뒤를 가리고 있죠? 특히 이 건물이 가리고 있어요. 소실점이 저 뒤로 가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쯤이 수평선인 거죠? 그냥 탁 보면 수평선은 여기 같다. 소실점은 여기 같다. 그걸로 다 이렇게 가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생각하면 도움이 되실게. 수평선은 우리의 눈높이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서서 보냐 앉아서 보냐 높은 데서 내려다 보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 달라질 텐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수평선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애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는 펜스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아까 다른 사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실점으로부터 모든 물건들이 앞으로 커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빌딩의 옆 창문들을 보세요. 창문 기울기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려져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소실점을 향해서 다 줄어들어간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실점으로부터 나한테 다가오면서 전부 커지게 돼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수평선이 있고 수평선 위에 어딘가에 소실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생긴다. 창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다고 그랬죠? 밑으로 오는 길은 앞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택시가 이렇게 있죠? 이것이 기본 구도가 되는 겁니다. 이번 스케치에서도 역시 필요한 재료는 흐린 연필, 진한 연필, 연필 깍지, 지우개, 빗자루가 되겠습니다. 바로 스케치를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지평선의 위치를 먼저 표시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에서 약간 위쪽으로 보이고요. 소실점이 가운데에서 또 역시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실점을 살짝 가리면서 건물이 이렇게 뒤에 배경을 가리고 있어요. 앞에 택시가 겹쳐져 있고요. 택시 위치가 한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건물들 보면 여기 정도의 뒤에 배경이 살짝 하늘이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앞쪽으로 건물이 줄 서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챙겨봐야 하는 게 소실점으로부터 이렇게 건물이 앞으로 나오면서 기울기가 달라지죠? 왜 그런다고 그랬죠?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은 다 작아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눈높이라고 했고요. 나의 눈높이보다 높아지는 것들은 이렇게 기울어져 보이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앞으로 나오죠? 나한테 가까이. 길도 점점 앞으로 나오잖아요? 나한테 가까이. 가로수도 여기 길 위에 인도가 살짝 보이죠? 인도 위 위쪽으로 이렇게 놓여 있어요. 좀 작은 나무, 좀 큰 나무. 뒤로 가면서 이렇게 있겠죠? 길 위에 택시가 있어요. 앞에 있는 택시, 뒤에 있는 택시. 뒤쪽으로 또 오토바이나 이런 게 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 다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이 정도 해서 앞에 택시와 건물을 먼저 스케치를 해보죠. 스케치할 때 선을 너무 똑바로 그려고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느낌을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가스케치를 간단하게 하고 바로 강조 스케치를 하면서 선의 변화를 최대한 줘보도록 할게요. 큰 기둥부터 그려주시고 여기서 어떤 선은 좀 진하게 하고 어떤 선은 좀 흐리게 하고 이정표 같아요. 빗금을 이용해서 어두운 실내도 표현해보고 바로 택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처음에 가스케치로 많이 해놓으셔도 돼요. 선을 일부러라도 이렇게 자꾸 삐뚤빼뚤 그리죠? 그러면 그림이 그만큼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는 선을 담아주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재밌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줄맞춰서 깨끗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느낌으로만 해도 줄무늬가 느껴지죠? 이거는 이쪽 그림자죠. 택시에 생긴 그림자. 연필을 눕혀서 이렇게 그냥 발라주세요. 찰필이나 손으로 이렇게 구비셔도 되고요. 길과 나무를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나무 스케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그리지 말고 동그랗게 막 그리지 말고 잎사귀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바닥이 중요해요. 바닥. 여기서 나무가 자라 있고 여기서 또 자라 있고 뒤에 거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나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데다가 작은 애기나무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겠고 뒤에 건물을 그려볼까요? 일단은 여기. 여기부터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고요. 뒤로 가면서 건물들이 좀씩 낮아져요. 소실점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창문이나 현관, 발코니 이런 것들 다 이 기울기를 맞춰주시면 되고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이 옥상 라인이 이렇게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다 하늘이 되겠죠? 이 뒤에 사진을 보면 이 하늘이 아주 밝은데요. 이럴 때는 건물을 좀 어둡게 해주면 뒤에 하늘이 밝게 표현될 거고 그냥 건물 이런 걸 밝게 해놓을 거면 뒤에 하늘을 어둡게 해도 효과적일 거예요. 어둡게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밤하늘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파란 하늘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느낌이 좀 새롭죠?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죠. 앞에 건물에서 창문과 현관의 자리들 마련해주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3개의 창문이 크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두께가 보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창살이 있을 수 있다. 위에는 그냥 창문이 많은 것으로 해볼게요. 건물에 창문 그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자꾸 네모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 이상해지겠죠? 이걸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니까 일단 창문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창문을 그릴 때 여러분들 너무 많은데 이거 언제 다 그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빨리 그리세요. 그럼 생각보다 금방 그려. 나 얘기하면서 벌써 다 그렸잖아요? 이걸 꼼꼼하게 다 할 때 오래 걸리는 거죠. 굳이 안 그래도 되니까 이렇게 창문의 느낌만 준다 생각하시고 그냥 빨리 빨리 그리는데 주의할 것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꾸 네모나게 그냥 그리려고 하면 안 돼요. 뒤에 있는 창문들은 별로 할 게 없겠죠? 좀만 찍어도 다 건물되고 창문되고 그럽니다. 나무에 빗금쳐서 그늘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택시를 그리고 끝내죠. 택시 그릴 때 여러분 아마 이렇게 그리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뒤에 다 그리고 옆에 바퀴도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멀리 있는 택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옆면만 보이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이게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헤드라이트 있고 옆면 보이고 바퀴 보이고 저기 바퀴도 보이고 창문은 어떻게 보여요? 그냥 일자로 있는 거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앞에 창문, 옆에 창문, 또 옆에 창문 이렇게 하면 멀리 있는 택시가 되죠. 그 앞에 있는 애도 비슷한 방법으로 그리면 되겠어요. 앞에 창문, 옆에 창문, 라디에이터, 헤드라이트, 앞바퀴, 뒷바퀴. 차선을 더 끌어 넣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지우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도시 스케치 하는 것도 간단하게 해 봤어요. 이번에는 속도를 좀 내서 해 봤는데요. 강조 스케치를 좀 빨리 했죠? 여러분들은 가스케치를 더 많이 아주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조 스케치를 해도 돼요. 조금 용기가 나는 분은 이렇게 강조 스케치를 빨리 해 보시는 것도 그림 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강조 스케치를 쓸 곳으로 지켜들어요. educación HHH Yo congress 밤 수용 usable